이왕이면 전 이번 생에 보시고 지금 바로 견성하시라고 도와드리는데 끝없이 미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걸 아셔야 돼요. 언젠간 해야 됩니다. 그럴 거면 지금 하는 게 나아요. 자, 저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. 지를까 말까 고민하면 살 거면 빨리 사서 오래 써. 그러네. 빨리 사서 하루라도 더 쓰는 게 낫지. 그쵸, 어차피 살 거면 나중에. 내 꼴을 보니 살 것 같아요. 언젠가. 그럼 빨리 사서 지금 쓰자. 이런 마인드로. 결국 다음 생에도 또 고민할 것 같아요. 견성 한 해 만에로. 그럼 지금 해놓으세요. 그쵸? 이 현명한 거 아닙니까? 호리 피해로 따져도 그게 현명한 짓이에요. 애매하면 지금 해놓으세요. 또 그게 어려우면 모르겠는데. 아니, 합당 와서 처음 놀러 왔다가 하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. 억지로 끌려왔다가 끌려온 사람들이 더 잘 돼요. 끌려왔다가 이런 거 있죠? 그러면 있네요. 또 데리고 온 사람은 또 놀래고. 나는 안 되는데. 이게 뭐냐면 선입견 없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. 나 불교 좀 아네. 그런 사람들 있죠? 일단 그분들 먼저 제끼고 시작하셔도 돼요. 이게 예수님이 말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리라. 처음 뭘 좀 알았다고 까불잖아요. 툭. 나중 됩니다. 내가 나중이라 급하다 하고 온 사람들이 빨리 됩니다.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금방 되고요. 내가 좀 하지. 이분은 이런 분들 평생 확당 나와도요. 자기 아줌만 더 견고해집니다. 옆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. 백지잖아요. 머리가 그럼 해요. 몰라 하세요. 예, 몰라 하고. 존재감 있죠. 예, 있어요. 몰입하세요. 예, 있습니다. 그게 참나요. 아, 그래요? 끝이에요. 그런데 이게 뭐 좀 알았다. 몰라 하세요. 여기서 몰라란 어떤 몰라인가. 무엇을 몰라 할 것인가. 머리가 복잡합니다. 선문답 중에 하나도 떠오르고 불교 경전 중에 뭐도 떠오르고 이게 노자의 무지, 무욕이라는 건가. 이분들은 이제 오래 갈 분들이에요. 장수생 맡아놓은 분들. 난 여기서 장고하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. 빨리빨리 견성해서. 바로 참나연전 만나면 바로 정토입니다. 바로 천국이에요. 그냥 천국 바로 입성하시면 돼요. 몰라만 자려도 돼요. 이 뒤에 못해도 이분은 이미 정토 입성이에요. 다만 이제 뻘짓만 하지 않으시면 뻘짓만 하지 않으시면 육바람을 그래도 지키고 살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여러분 참나각성 하신 거 그거 다 정토가는 미천이에요. 아주 뻘짓하면 지옥 가야죠. 아무리 깨어있어도. 그렇죠? 깨워서 이상하지도 않으면 지옥 가야죠. 다만 깨워서 육바람을 분석하고 사신다면 잘하지 못하더라도 육바람을 분석 몰라하면 바로바로 참나에 접속된다면 참나가 늘 함께하는 거 안다면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. 여러분 몸 아플 때 나중에 힘들 때 어디에 귀하실 거예요? 내 안에 있는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모르신다면 내 안에 참나 현존 없다면요. 모른다면요. 생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. 애고가. 근데 참나 현존 미리 미리 해놓으신 분들은 진짜 힘들 때 마음 돌릴 때가 있어요. 마음 둘 때가 있어요. 그것만 해도 축복입니다. 몸 아플 때 힘들 때 참나 현존 안에서 쉴 수 있는 분은 축복이에요. 아라한들이 여기 의지해서 세상에 안 나가고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좋다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만큼 귀한 자리니까 일단 이거 얻으시고 그다음 기회 되는 대로 육바람을 분석해가지고 구공까지 또 가보자고요. 일단 아공밖에 난 몰라도 아무튼 참나는 일단 잡으시고 아공 이해를 벗공으로 넓히시고 거기서 구공까지 또 나가보시고 이렇게 한 단계씩 가면 되잖아요. 일단 내 거 좀 확보해놓고 접근하셔야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. 뭘 내가 먼저 사야 될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.